김다현 어린 가수의 공연은 가요 무대 프로그램 무대를 더욱 활기차고 흥겨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역가왕 대회에서 감정이 조금 부족한 채로 나온 후에 김다현은 음악 프로그램과 대규모 이벤트에서 공연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그녀의 매력과 재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요 무대 관객들은 오랫동안 김다현의 공연을 기다려왔습니다. 현역가왕 대회를 통해 김다현은 다시 돌아와 관객들에게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이벤트를 목격한 김동건 MC는 김다현에게 관객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환영에 놀랐습니다. 그는 김다현이 미래에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으며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김다현이 한국의 음악계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위치를 확고히 하는 기회입니다. 관객들과 프로그램 주최자들의 관심과 주목은 김다현이 기대되는 음악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요 무대의 화려한 무대에서 김다현은 활력 넘치고 매력적인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맑은 목소리와 무대 위의 자신감으로 그녀는 처음 몇 분 만에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음표 매움직임마다 그녀는 진심과 깊은 감정을 담았으며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수한 아역 가수뿐만 아니라 김다현은 재능 있는 젊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탁월한 예술 공연을 선보여 다재다능함과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위의 각 걸음마다 그녀는 수천명의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다현의 성공은 그녀와 가족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즐거움과 격려의 원천입니다. 관객들로부터 받는 지지와 사랑은 그녀가 음악과 예술 분야에서 더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요 무대의 훌륭한 공연을 통해 김다현은 어려움과 실패에 부딪혀도 자신의 열정과 노력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한국 음악계에 빛나는 스타로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